오늘 이렇게 엔티비계에 입문하신 빡대인님 아 저 유튜브를 나눠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발 흘렀 버스 죽었어 신발 계속 밀고 안다 화이팅 화이팅 정국이 안전 정국이 안전 정국이 안전 정국이 안전 정국이 안전 정국이 안전 무서워할거 없고 브레이크를 잡고 잡아서 그렇거든 슬슬 놔야 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빨리 안가도 되고 천천히 브레이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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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케이 정팔레가 아닌가도 돼 더 낮춰 여기서 내려갈수록 낮춘다고 생각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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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전부터요 이쪽 와보세요 여기 오른쪽 저렇게 통과하시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훈련하시면 돼요 왔다갔다 해볼거에요 요 아래 또 있어요 훈련장소구나 등심 잡으신거에요 오빠님도 전화 아 형님 좀 아파 스피드가 있으면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갭점프해도 되고 이야 짜릿다 진짜 아이고 타면 재미가 백배다 싱글벙거립니다 아이고 연례 엠티 화이팅 새로 오신 형님 인사한번 해 네 안녕하세요 김원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 짓겠습니다 너무 좋다 우와 아 너무 좋아 처음 자전거 타니까 어떠십니까 아 상쾌하고 좋습니다 티비 안나오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 그래도 저 잘 오신거에요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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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화이팅 네 먼저 가세요 엉덩이 들고 뉴트럴 여기서 좀 낮춰 여기서 업다운 자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데 처음엔 위험하면은 이렇게 와 근데 이거 여기서 그냥 내리면 돼요 거기서 앞으로 탁 내리려고 탁 할 수 있어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은 험마니까 왼쪽 살짝 벽고 놓고 여기서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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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밀고 당겨 밀고 당겨 당기고 시선 시선 오른쪽 여기서 중간으로 돌파해도 되고 왼쪽 가도 돼 실례합니다 여기 안으로 그냥 내려오면 돼 여기 봐봐 단차 있지 그냥 가는거야 그냥 가 여기서도 밀고 당기고 브레이크 잡고 밀고 당기고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여기 자세 유지하면서 왼쪽으로 할거야 이렇게 아미암에 자 숙이고 이렇게 이렇게 뒤밋지 오케이 오케이 별거 아니지 생각보다 밀고 자세 유지하고 다시 한번 평지같은 다운이에요 올라가고 일단 자 엉덩이 들고 뉴트럴 자 좀 구부려야지 너무 폈어 상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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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천천히 브레이크 잡고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한다 빠르다 빠르다 오케이 스릴 즐기고 있고 믿음을 탈 줄 아네 살짝 숙이고 내려갈 때 살짝 숙이고 내려갈 때 살짝 숙이고 지금 이런 요철 같은 건 다 잘 통과하네 자 쭉쭉 가갖고 오해전 어 좀만 밟아주고 괜찮아 들어 들어 자 다왔어 다왔어 이제 또 재밌는 코스 나와 아 여기는 되게 재밌었는데 커버 위주로 간다 생각하면 돼 안 편하게 오케이 뉴트럴 숙이고 신선 자 업다운 업 다운 속도 좀 맞추고 처음에 오케이 들어가 자 너무 뒤에 브레이크가 너무 세게 됩니다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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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되게 아까 거기 조금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들어가고 오른쪽 자 너무 빨리만 날리지마 커버 나온다 커버 자 천천히 천천히 속도 조절 안 hit 천천히 천천히 오 우와 처음 치고 超 잘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해 Green 천천히 야 엉덩이 다시 들고 컷 턴이야 턴 아 잘한다 재밌지? 스릴 넘치지마 어 잘 탄다 되게 아 미안해 집중력이 아주 최고죠 진짜 운동생감도 좋고 되게 잘 타는 거야 하드테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하하하하하 야 하드테일 타고 내려오는 사람 진짜 실력있다는 거야 아 제가 되게 어지간한 생각을 다 타요 풀샷을 보니까 그냥 대충 내려오는 거 같고 몸을 잘 쓰는 거죠 몸을 풀샷은 기회가 해주는데 하드테일은 이제 몸을 써야 되겠다 잘 나 10번 줄어가는 거 어디 나갈 거 같애 하하하하하하하 그런 데도 뭘 타시고 내려오는 거야 원조 노브레그 닉네임 노브레그로 결정 소대기만 그런 거고 원조 하시는 그거만 알아야죠 아 저 별명... 닉네임 크록스로 할게요 크록스 아 크록스 크록스 크록스로 할게요 크록스 질 거야 크록스야 할게 아 노브레그 하다가 다칠 거 같애 하하하하하 이름 따라 하자 아 맞네 아 그래 다시요 닉탑인다고 또 노브레그 다시는 와이프가 못할게요 자님 으어 으어 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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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네 어 괜찮아? 아 미안해 미안해 어휴 너무 갈 거예요 괜찮아? 어 괜찮아요 아 미안해 미안해 우리 크록스님 오늘 라이딩 사이 닮으셨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매주 일일날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